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롯데는 예나 지금이나 팀 전력에서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수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센터라인 내야 수비는 정말 좋게 말하면 평범 수준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리그 하위권입니다. 이렇다 보니 롯데 팬들은 자나깨나 센터라인 내야 수비가 안정되길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 5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노진역을 데려오긴 했지만 수비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은 영입이었고요. 이런 상황에 롯데 팬들의 눈길을 잡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AAA에 소속되어 있던 박효준이 방출되면서 FA 자격을 얻었다는 뉴스죠. 야탑고 시절에 고교레벨에서는 탑 유격수였고 미국에서도 메이저까지 경험한 박효준 그리고 젊은 즉정감 유격수가 필요한 롯데 어째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나요? 박효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야탑고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에 무려 116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뉴욕 양키즈와 계약했던 당시 국내 탑 유격수 유망주였습니다. 2015년부터 미국 생활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데뷔는 2021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데뷔라는 꿈은 이뤘지만 EU 커리어는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1년 이후 2년 동안 3번이나 유니폼을 갈아입었거든요. 뉴욕, 피치버그, 보스턴, 마지막으로 애틀랜타까지 갔다가 이번에 방출당한 겁니다. EU는 기록을 보시죠. 마이너리그에서의 9시즌 성적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의 2시즌 성적을 보시게 되면 공격력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내야, 외야를 오고 가는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박효준을 메이저로 이끌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1루와 포수를 제외하고는 내야 전 포지션을 다 커버할 수 있고 외야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메이저에서는 2루, 3루로 많이 나왔는데 유격수에서도 준수한 수비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의 박효준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격 안 되는 유틸리티 대수비 요원으로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은 그런 선수인 거죠. 이런 상황에 방출을 당했고 20대 후반이 된 나이 여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조건 박효준에게 계속 미국에 남아서 도전할 것인지 국내로 유턴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팬들도 한국으로의 유턴을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박효준이 국내로 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KBO의 규향에는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국외 리그에 직행한 선수는 외국 구단과의 계약 종료 후에 2년간 국내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박효준이기 때문에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면 되거든요. 이런 절차를 받게 되면 박효준은 2026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가 있고 지명받은 후에 KBO 리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보게 되면 박효준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반드시 롯데가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으로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롯데가 반드시 데려올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박효준 영상을 만든 이유는 롯데가 수비자라는 유격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한태양이 잘해주면 제일 좋겠지만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박효준의 수비 영상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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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